나 유학 갈래. 우리 할아버지가 유학기 돼주신대. 그럼 넌. 이혼하고 오만보기 그놈이랑 결혼할 거 아니야? 위자료를 줘야 할 거 아니야, 바람 났으면. 위자료 어쩜. 생사람 잡지 마세요. 아무런 사이 아니에요. 혹시 우리 바깥양반이 여기 다녀가지 않았어요? 혹시 절 따로 만나 인사라도 하셨을까 봐요? 목승리라고 해요. 성우 괜찮죠? 누가 성우랑 결혼할까 궁금했는데. 잘 부탁해요. 성우 괜찮죠?